워킹데드 유프런티어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리나로 갑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워킹데드 워킹데드 유프런티어 어.. 에피소드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선택하도록 할게 빠르게 조금 다르게 어.. 왜냐면 에피소드 1부터 해야지 또 유튜브에서 따로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어.. 에피소드 4부터 해 하면 여태껏 녹화했던거랑 다른 방향이니까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뭐야 프린님 에피소드 3에선 다른거 골랐는데 왜 갑자기 에피소드 4에서 저자 저자 살아있지? 막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음.. 대신 오늘 엔딩을 못볼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엔딩 못보면 내일까지 해서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조용히 해 잠가놓을거니까 쩝쩝쩝쩝 냠냠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으어어어.. 신고할거야 성적 모욕감을 줬어 나한테 저분 마냥이 개새키야 아이치 PC방 갔어 PC방 형도 알잖아 시즌이 끝나기 1부 직전이었다고 뭐지 나는 마우스를 잡고 있었지 일단 감성팔이를 해야 합니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아 이름이 게이브에요 게이브 아 이름은 또 맘에 안 드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소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pp님 아니요 처음에 하신 그대로 선택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유동적으로 선택할게요 알아서 좀 재미있을만한 곳 좀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남자의 손 아이씨 모르겠다 운동신경 좋은데 뭐라고 해요 형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해 그 옆에서 꺼져 아이씨 사랑한다 아니지 사랑한다 아니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죠 맞아 속말이 맞아 속말이 맞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게 모기 몰렸어 이거 먹이 진짜 아빠가 돌아간 상태죠 진짜 아빠의 뚝배기를 빼압니다 여러분들 어 왜냐하면 좀비로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워킹데드의 스토리죠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되지만 죽은 사람도 좀비가 돼요 오늘 많이 맞네 오늘 좀 약간 스포 발언 하시는 분들은 다 일단 채팅금지 드려라 어 한번 더 하실거 결말 스포 같은거 하시는 분들은 바로 블랙 부탁하고 역시 전화는 케이티 아 아닙니다 절대로 새로운 광고를 노리고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현수님 어서와요 조심해 아가야 할아버지 주무신대요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났어요 제가 메르시거든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 할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어디 한번 보자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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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일로와봐 저거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거는 라파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있다고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할아버지 지금 안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여기 애기들도 보고 있어요 여기 애기들도 보고 있어요 뭘 혼란스러운거야 할머니 아니 혼란스러운게 아니에요 저분 미친겁니다 머리를 깨야돼 머리를 안돼 이 집안은 망했어 좋았어 좋았어 미안해 아빠 좋았어 다음은 할머니다 다음은 할머니다 네 내일 대회도 방송합니다 이래서 형이랑 떨어지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형이 가거든요 병원으로 흐흑 그니까 좀비 좀비 세상에서 병원은 절대로 가면 안됩 공간을 바보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얘도 끝이야 얘도 머리를 깨야돼 야 인간적으로 내리자 뭘 숨겨 이 자식아 야 다 봤어 상자 나비는 어서와요 스팀에서 살 수 있고요 워킹데드 시즌 1,2랑 이어집니다 지금 시즌 3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동생이에요 얘가 애들이 많이 컸죠 지금 동생도 많이 컸고 아니야 나 지금 동생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링림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차에서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잠깐 쉬는 것도 괜찮을 거야 잠깐 쉬는 것도 괜찮을 거야 드라마랑 내용이 다릅니다 대마초 내가 말아줄까? 내가 아주 대마초를 잘 만다고 하.. 이 맛이지 하 당연하지 이거를 거부할 수 없지 하아.. 우리 정말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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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잘하고 있어 아냠 넌 잘하고 있어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우선,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너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 뭐? 이게 왜 이 노래가 I used to talk shit about all those mothers who go on about raising their kids being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관련 있습니다 내용 전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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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말 하지마 게이브는 친엄마가 아니라면서..아니래요 사춘기인가 보지 후 텐트 치기 시작하면 세상이 전부 삐뚤개 보인대요 피 묻은 속옷보다는 훨씬 좋게 들리는걸 뭐야 얘네 왜 이리 야해 성욕이 폭발했어 뭐하는거야 흐흐흐흐흐흐흠 자 세울까? 아니 자막 읽은 거 및 자막을 여러분 케이아이님 어서와요 왜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이리 음란막이야 왜이리 더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는 다들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 어른들의 시간이야 지금은 너희들은 꼭 자야돼 어린이들 보면 안돼요 차를 세우려고 했던거는 대마를 피우면서 운전을 하는건 위험하기 때문에 잠시 쉬고 갈려고 했던거죠 절대로 이상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 악마가 살고있는게 분명해요 이 악애물이들 이 악애물이들 좋았어 이제 여기서는 파밍을 해야죠 어 차를 세웠어요 장소를 찾고있습니다 어디 으슥하고 어둡고 껌컴하고 그런 아 아닌가요 어허허허허 가시들어오네 염소님 댄서님 어서와요 다 내리는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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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조해주는거니 아 나랑 마이 말이야 이름이 흫흫흫흫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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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 기름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죠 어 뭐야 뭐야 아 이보게 젤분이 요즘 이게 패션이라는 걸 안해 아이 젤분이 내 몽둥이 내 새 파이프 안 돼 너무한다 진짜 좀비의 인권은 없나봐요 좀비의 그 뭐냐 패션일 수도 있는 크고 아름다운 무기를 바로 뺏었습니다 야 너무 신경쓰지마 게이브는 원래 답이 없어 아냐 넌 헤드폰이 있잖아 건전지를 좀 찾아줘야되겠어 어 여태껏 음악 들은 척 한거네 야 그럼 너 아까 우리 내가 들은거야? 이야 요망한 것 이 교활한 여자 우리 어른들의 교활을 다 들으면서 안 들은 척 한거군요 역시 어린분들도 알건 다 아는군요 내 딸 아니야 그 형 딸이에요 형 딸 마우스로 둘러보고 음 쓸모없는 기름이래요 쓸모있는 기름을 찾아야겠죠 치프트 누르면 빨리 달릴 수 있구요 사이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게이브가 있네 저게 뭐야 기름의 아빠였어 기야 일로와 그래 아주 많이 뽑혔구마 아 거의 없대요 게이브 거기서 뭐해 뭐 뭐 사람들이랑 있고 싶다고?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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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있어 좀비 많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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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들 많던데 거기 사이에 껴서 좀비하면 되겠다 야 배가 불렀네 이 친구 살아있는거에 감사함을 느껴야지 아 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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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빙고 빙고 어 어 으어어어어어어 배터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말이야 올라간다 아, 알았다. 어, 근데 게이블에 총이 있나봐. 옆에 총 끼고 있네. 어, 뭐야? 나 이거 처음봐. 나 이거 처음봐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있었나? 아닌가? 옛날에 봤는데 기억 못하는건가? 잠겼어. 보았어. 이걸로? 회쌰! 미지님 어서오세요. 여기 사이펄을 꽂아서 기름들을 좋습니다. 기름부자예요. 우린 이제 부자야. 좀 걸릴테니까 어딜 가야될까요? 이런 씨발! 야. 이 머리에 한방! 어떠냐, 이 무식한 좀비 자식아. 최세신님 어서와요. 아, 자막을 읽은겁니다. 자막을. 여러분들. 전 지금 이 캐릭터를 자막을 읽어주는거지 절대로 제 마음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욕이라고는 단 한번도 태어나서 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씨발, 아예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클릭으로 돌아가기. 가볼까? 잠겼데요. 잠겼데요. 보니까,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군요. 쩝쩝쩝쩝쩝 냠냠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푸린이는 욕해도 귀여워. 씨발 그만해! 아닙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합니다. 순간 제 감정에 서니. 미안해요. 호백님 어서오세요. 에피님 어서와요. 올라가서오. 어, 여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따지는 거 엄청 많아. 아주 미안하다 야. 깔끔하지 않아서 청소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어? 청소 안해서 미안하다 야. 아주 인테리어까지 해줬어야 했는데. 어? 배터리. 이건 아주 좋아하겠구만. 우리 딸이. 우리 딸은 아니지만. 야, 봐봐 이거 봐봐. 다 음식이야 야.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어, 우리 딸 따라왔어. 푸딩이래 푸딩. 어, 요즘 네벨을 보면 푸딩 같애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맞아 임마. 어, 이거 게임이야 이거 배고파 죽는 거 없어. 안 돼. 내가 여기서 자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 남녀가 단둘이 있고 침대가 깔려있고 어둡고 컴컴하고 밀폐된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안 돼. 우리 가야돼. 우리 교육방송이야. 우리 분들은 어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보여줄 수 없어. 갑시다. 배터리 줘야지 배터리. 봐봐 배터리 짜잔. 내가 짱이지? 나. 나쁜 남자가 대세지. 뚜껑이 아니라 큰 거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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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혼자지 객샥 마이웨이 너 친구 너 이 자식 너야 너 생긴것도 맘에 안들어 형 유연님 어서와요 천천히 빨린 안돼요? 빨리 열래요 어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아 봐봐요 없잖아요 사람만을 못 믿어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가 빠지는거에요 항상 사람 의심하고 말이야 가리기 아이 내가 푸딩을 먹을수도 있지 맞아요 전 돼지라고요 맞아 내 배를 보라고 푸딩같다고 응유님 어서와요 응유님 어서와요 응유님 어서와요 응유님 어서와요 아 그러게 그건 그건 생긴거 ㅅㄲㅅ ㅅㅅ ㅅㅅ ㅅ ㅅㅅㅅ ㅅ ㅅ 겨ㅅ ㅅ ㅅ ㅅ ㅅ ㅅㅅ ㅅ ㅅ ㅅ ㅅㅅㅅ 톡박플레이? 저게 저는 M보다는 S입니다 일단 일단 말로말로 말로 타이밍하는거야 맞아 맞아 너 그 사람 좋아하는구나 저 소리는 아마 벌레일거야 벌레 확인 나와요 벌레라니까요 하나만은 못믿네 허세를 좀 부려야됩니다 허세를 진짜 안해? 야 짓됐다 어떡하냐 짜잔 진짜일 줄 몰랐다 지금이니? 이 자식이 야 총 내놔 총 내놔 총 내놔 총 내놔 내놔 이 자식이 총 어? 이 자식이 아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큰 반성중입니다 미안해요 아 아 아 어어 쑤쑤쑤쑤 빡플레이? 저 이제 어디로 가는거죠? 끌려와서 무슨 짓을 당하는거죠? 대답해봐요 나 이제 여러 남자 사이에서 당하는건가요 뭘 뭘 박아요 이 짐승들아 뭘 털어요 당신이 생긴새부터 알아봤소 짐승같은 새끼 we were just not another word of god help me i'll put you to sleep my sleep We still got a haul ahead of us and I'm not about to listen 너 별받는거 너 별받는거 너 별받는거야 너 별받는거야 으어어 짓 째짓이 좋았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총벗고 총벗고 튀어 야 내가 말이야 널 살려줘봤자 좋을게 없다는걸 저번에 알아봤지 닥쳐 이봐 죽어 이 자식아 나는 너를 살려주면 니가 나중에 은혜 가는 까치처럼 도와줄줄 알았는데 1회차에서 너가 도와준게 없었지 안녕 클레멘타인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10초빨리 스파한거 가지고 뭐 그것도 클레멘타인 나오는거 다 알면서 썸네일까지 클레멘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 캐릭터 나오는거 클레멘타인 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저 어린애가 클레멘타인 상여자 완전 걸크러쉬가 돼서 나왔어요 그거 내 조카 줄거야 그거 내 조카가 좋아하나 초콜릿이 좋아하나 제가 예약을 받았다 고마워 제발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하죠 그거 정말 말든 애야 너 말 잘하네 역시 잘 키웠어요 내가 내가 시즌 1,2때 그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우 잘 키웠어 내가 열심히 키웠지 내가 제가 지금 줄였는데 마이크 소리 잠시만요 게임 소리를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이제 됐을 겁니다 멋진 이름이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클레멘타인이 그 어렸던 클레멘타인이 저렇게 잘 성장했어요 아빠로서 눈물이 난다 진짜 나까지 싸 죽였으면 더욱더 멋있는 여성이 되었을텐데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군요 좋아좋아좋아 야 내가 널 쏘지 않을거야 어? 어? 클레멘타이? 네 이전 시즌 때의 주인공입니다 클레멘타이는 그땐 더 어렸죠 그리고 시즌 1때는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애입니다 거의 자신의 딸처럼 데려다녔어요 음 이 게임은 시즌 1부터 꼭 보셔야돼요 완전 명장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가 아닌데 클레멘타이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강해진거죠 시즌 2에 다 있죠 제 보통영상 보시면 됩니다 맞아 게이브는 강해 강한 게이야 네 워킹님들입니다 네 워킹님들입니다 네 워킹님들입니다 우리의 디또이 우리의 디또이 우리의 디또이 우리의 디또이 알아서 널 믿을게 우리의 디또이 아 클레멘타이는 그런거 봐주면 안되지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항상 뒤통수를 조심하고 항상 사람을 싸 죽여라라고 가르쳤는데 너무 착해졌어요 클레멘타이님 아... 저기요! 뚜껑에 도착해 계속 가고 열어주세요 빛재료가 없다고요? 정수라기에는 어 재호님 잘자요 아싸 야호 네 머리에 한방 네 머리에 두 방 네 머리에 세 방 윗님 어서와요 어 괜찮아 괜찮아 클레멘타이 내가 널 그렇게 할게 근데 정말 옛날 영상이어서 좀 보기 힘들수도 있어 저 말은 뭐야 그럼 그 날은 트립 뭐구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 밖에 없다니 가고싶군요 아 몰라요 좀비들 세상이 좀 재밌을 것 같다니 어 좀비들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세게 멍청해가지고 사고 안칠게요 강냉이래 외국에 강냉이도 있냐 여기가 프레스콧이예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영원히 자세요 아 말이 심했다 30년만 자세요 원충님 어서와요 하이님 어서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친구를 만들래요 야 아무리 봐도 친구를 할만한 친구는 없는데? 아이 젠장할 게임이라도 해야겠다 아 오늘 엔딩 안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로 나눌 것 같아요 챕터 1부터 해가지고 어 챕터 4부터 하면 엔딩을 보려는데 손짱님 어서와요 죄송합니다 아 너 또 아 안녕하세요 흠 너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어디서 봤는데? 아 모르겠어요 심해요 운어 아 많이 똑같게 생겼네요 책에서 봤었어 생명의 벤 죽음 죽음 20년의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자신의 벤에 맞춰야 할게 흠 그리고 그 생명의 벤에 맞춰서 생명의 벤에 맞춰서 아이안을 원하자 아이안을 원하자 흠 베이스포을 원하자면 저는 너를 올려놔 하지만 저는 새해가 아무튼 저는 카운 레드 여기가 란시인 얘는 톤 레드, 얘는 트레이신데요 아 내가 또 도박의 씬인데 그니까 이거는 보면 허세 부려야 허세 아니 저 녀석이 허세군요 마, 콜하면 돼 봐봐요 맞습니까 제가 도박의 씬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하하하하하 이 냄새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지? 사기? 도박은데도 사기는 안 되죠 뭐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 너무 많다 체가 많이 나고 경호원이야 어, 이 녀석이 사람이 죽이려고 해? 야 대머리가 명치 와, 먼저 공격해 놓고 진정하자고요? 사람이 인성이 저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니까 저한테 내 돈을 줘 제주스 너는 그의 조건을 받을게 사람 이 사회에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 사회에 있는 방법이 없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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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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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터리가 좀 심했잖아. 내가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내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 오, 나. 오, 나. 야, 머리 쏘는 거 좀 심했잖아, 야. 핸드폰을, 지금! 너가 죽였어, 너는 핸드폰을 찾았잖아. 너가 죽였어! 엘라가 죽였어. 난 그냥 죽였어, 왜냐면... 죽였어, 너는 충분히 말했잖아. 죽였어. 너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여기 뭐지? 호비가 죽였어, 오케이? 자신의 지폐이었어. 너는 충분히 말했잖아. 너는 진짜 죽였어? 맞아요, 정답박이였어요. 내 눈을 봐, 맨. 당연히 말해. 그 사람은 그녀가 죽였어, 그 핸드폰을 찾았고, 내가 죽였을땐, 내가 죽였을땐. 봐봐, 이제 행복해? 아, 기념이야. 너 둘 다 켜을땐에 놓고, 내가 뭘 꺼내려 봐야겠어. 오케이, 뭐지? 진짜? 진짜? 그럼, 움직여! 알았다! 내가 정답할게, 내 기념을 떠나는 중이야. 맑은 불을 꺼냈어, 둘이서. 근데 이라우는 그레이드 에스 서티파트 딥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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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야 넌 내가 키웠어 너 편 들어야지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남자친구는 아직 빠르지 내가 기다릴게 미안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클레메타인 헛팔로나 덥니다 아휴 제가 더 반갑죠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상처요? 내가 어디다 줬지 바지였나? 아 잠시만요 여기 바지를 벗긴 아 눈이었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도 이뻐요 당신의 눈동자 저 하늘의 별차를 못봐요 저 하늘의 별차를 못봐요 저 하늘의 별차를 못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미소리라네요 돌수 저희를 꺼내주세요 에이, 이런거 당신들 뽀뽀하나면 다 날텐데 뽀뽀 한번 해주고 가시지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트립, 이게 안되는게 나의 대신이 기다려야죠 하비의 사람들, 저희를 필요한 메디가 아냐, 이런거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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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은데요? 말로 감탑니다 맞아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어 오빠 아닙니다 맞아 엘레노가 이뻐서 그런게 아니라 엘레노랑 갈거야 저번에는 트립이랑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레노랑 가는거에요 클레멘타인 어렸을때죠 이영내보다요 야 이 재식아 밥 안먹고싶어? 저건 우리 저녁이였어 누나는 전시 안나온단 말이야 이 재식아 너 저거 안먹으면 죽어 조용히해 일단 너 여기 들어가있어 인마 그니까 잘갔다오라고? 용기를 가져야지 넌 남자야 용기를 가지는거야 남자답게 좋았어 두마리에요 토끼 어휴 톡 좋았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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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다시 낫단다 일로오렴 아잇 아아아아 도둑 오 마이 갓 네 아악 폭 아가 속자락옷태 파아 아이 니 머리로 한 방 또다시 한방 으흑 오 많이아파 오 오 오 다시 열어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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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ㅎ 하핳 와 거의 아웃라스트야 이런 손가락이 없어요 나 캐니로트 탔는데 5분이요 그리고 저거가 빠르다 하지만 너는 정말 잘 못하자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생각해보니까 너는 훨씬 더 잘하는 것보다 그렇듯이 너는 진짜로? 너는 알겠지? 너는 알겠지? 친구들 그 곳은 네, 그 곳은 오, 참나 와 이 여성분 봐봐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쁜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것들 조심해야되요 이런것들은 일단 이것부터 주워가지고 혹시 이 자식이 살아야 죽었는데 아 죽은척하는게 아닐까 일단 먼저 이 똑백이를 이렇게 아유 당연히 그럴줄 알았지 당연 어 뻔한 자식 그런 저급한 떡밥으로 날 낚으려고 하던데 아직 먹었습니다 어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Hasn't told you should've done I always knew your smart kid Thanks It was scary at first But once the muertos couldn't see you anymore they just passed by Kate and your brother where are they? We got pulled apart when that huge bunch of muertos showed up Kate nosen said that Ils would have going to try to make it back to the van Then that's where were headed 어, 여기 뱀이 부셔져있네요 어, 팔로우 안되네요 고마워요 어, 어떻게든 뭐하는거야 해미필 하나봐 우선은 콕분잇 피해자 드려 내가 바로 임마오 구홍포게이미유튜버 프린이다 짜식이 뚝배기를 그냥 으아앗 희머리 한번? 쟤 왜이래 아 이뻐서 그러지 좀비야! 그 여자는 내꺼야 야 신장축하지마 아 아 아 아 그 그리 그 그리 그 그 그 그 그 남자의 상집이지 아우 너무 착해 순간 키스한다가 떠가지고 엘리노 앞에서 키스를 해버렸어 이러면 안됐는데 내 친구야 당연하지 야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고 없는게 없어 말로 감사합니다 야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가 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느낌이 안좋다 느낌이 안좋다 쟤는 못살리는구나 제일 죽이고싶지 않았던 친구들 이 나쁜 놈들아 으아 너 그 대머리 잘 봤다 나 기억했다 니 얼굴 안돼 이 바보의 마린 죽었어 배틀그라운드 하는거 같아요 지금 기절했습니다 한명 칼리로 갔어요 지금 우리팀 구격하지마라 고우 오... 오 가윌 난 믿지é 이놈이... 그녀는... 하이븐 알았고 모든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이 noite 나은 케에이프를 가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그 meant든 우리는 우리팀의 자리에 참가해야 돼 우리의 문장이 필요해 하이븐 우린 다시는 시작할 것까지 케익 괜찮으니? 나 괜찮아요 라리 살릴수가 없나봐요 맞는 말이야 호비 쟤네를 죽여야돼 대머리 파이어 인 더 홀 돌려주기 에피소드 1 악연의 사슬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이제 에피소드 1이 끝났네요 오신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들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굉장히 캐시미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이 지금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 종료할게요 에피소드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다 다 다